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벌써 12월 말이네요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는지요 저는 올해 가장 수건 사업이었던 장편소설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개인전도 끝내고 집안 농사일도 잘 돕고 무엇보다 여러가지 미술 수업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책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어린이 그림책 만들기 수업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책을 만드는 것은 성인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완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업이 저 이전에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에 의해 진행되었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라서 조금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면 더 안정적인 수업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그림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전까지 만들어진 아이들의 그림책들을 조금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그림책을 만든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창작에 대한 것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좋은 시도인 것 같았고요 그림이나 책의 구성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보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하고 어른들의 책에서 볼 수 없는 아이들만의 창의력과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이야기 전개 등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림책을 한번 보고 나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그림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에 아이들에게 휘발성으로 끝나는 미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림책에 들어가는 사파의 양이 최소한 책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책을 만들기 위해 정해져 있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정된 사이즈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즐기고 많이 봐왔는가도 스토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어린이 각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다만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아이들의 그림 실력을 늘려가도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수업에 배정받은 인원은 총 7명이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 인원은 5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술 체험이나 수업이라면 7명 이상이라도 어느 정도 쉽게 진행이 되는 인원이지만 수업 내용이 그림책 만들기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 수업 과정은 8차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스케줄과 삽화 제작 진행 수준을 판단하여 10차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었죠 수업 때마다 2시간 정도씩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1시간은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미술 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이 창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면 안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2교시 때는 마음 편하게 미술로 재밌게 놀자라는 의도로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주차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알려줘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고 아이들의 성향을 좀 파악하기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우선은 인사를 나누고 그림책을 한 권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소에 그림책을 많이 보냐고 묻기도 하고 그림책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긍정적이고 쾌활해서 할 수 있다는 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준비해왔던 스토리보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선은 8장의 그림이 들어간 그림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각자 어떤 그림책을 만들 것인지 종이에 적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머뭇거리는 친구가 나오게 마련이죠 아이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히는 친구들에게는 주인공을 먼저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동물이 되어도 좋고 음식이 되어도 좋고 자기 자신이나 주변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도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림 그리기 쉬운 것으로 주인공을 정하는 게 편할 것 같다고 말해줬죠 대다수의 친구들이 동물이나 인물로 주인공을 정했습니다 물론 택시가 주인공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들 그림책의 스토리를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스토리를 정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라 설명했고 오늘 가능한 만큼만 그림책의 스토리를 적어보고 주인공을 정해보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친구들이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적어주었고 주인공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어서 2주차부터는 그림책의 장면을 하나씩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상상을 존중해주고 이야기의 흐름상 빼거나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장면은 어느 정도 빼기도 하고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사로서 저에게 아쉬웠던 점 하나는 그림책을 너무 그림 위주로 풀어가려고 했던 점이죠 글이 많이 들어간 그림책도 많은데 제가 수업의 방향을 너무 그림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글로 적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편한 친구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글을 써주는 것 또한 그림책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말풍선이나 글을 조금 첨가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림책보다는 만화나 웹툰처럼 그림책을 구성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고학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책을 많이 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화책이나 웹툰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의 형식과 구성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주하고 둘째 주까지는 아이들 본인에게 익숙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라고 놔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 미술에 익숙한 친구들은 스케치를 할 때 꼭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색연필을 써도 좋고 굳이 연필로 그림을 진하게 안 그려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2교시 때 다양한 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페이퍼 아트를 알려주기도 하고 클레이로 만들기도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진행되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의 완성도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배경을 색칠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미술 시간에 스케치는 항상 재밌었는데 채색을 하라고 선생님이 지시를 하면 잘 그렸던 그림들도 망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연필이나 색연필, 크레파스 같은 재료로 배경이나 인물을 색칠하게 되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예쁘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 과정이 지루하고 괴로운 몇몇 아이들에게는 색칠하고 마감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제가 아는 페이퍼 아트 콜라주 작업이었어요 배경을 미리 정해주고 색감을 맞춘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다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은 보통 야외를 표현하면 하늘색 배경에 땅, 그리고 해가 들어가죠 구름도 들어가고요 이 상태라면은 그냥 하늘색 색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배경 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3주차부터는 제가 다양한 종류의 색채를 가져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색의 색채를 나눠주고 그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진행이 빨라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그림을 제가 손을 봐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은 시차가 지날수록 그림 실력이 많이 늘기는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놓고 보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림책이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장면의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퍼 하트 작업을 진행해 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수업이다 보니까 그림책을 예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과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제대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뺏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인 작업으로 마감을 도와주게 되면 이게 온전히 이 친구들의 그림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림만으로 그림책을 만들고자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감을 도와준 그림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림책이라는 결과물에 연연해서 아이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도와준 행동은 교사로서 조금 아쉬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결과물은 또래 아이들의 그림책들보다는 좋을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수업 때에는 아이들이 그간 그렸던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그림책을 수정하고 구성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산만하게 떠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많은 수업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타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은 너무도 적극적으로 서로의 그림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7명 모두가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완성된 그림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은 강릉시청 책문화센터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추후에 제가 도서관에 방문해서 완성된 그림책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그림책 만들기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구독자님들 올해 모두 고생하셨고 조금 이르지만 2023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